무얼 라면 먹을게 있어라 서비스부모는 물냉면인데 어린이용 취약딱을 섞어주세요 완전하게 그렇게 주질 않아 서비스 일반양냉면이구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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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다시다 서비스부모는 고마워 너나 물어볼걸 춘천에 냉면 유명한데가 두근데나 한근데나 막국수로 내가 강원도 양구를 갈 때 원래 현장으로 하려면 우리가 강원도 갈 때 그 길로 안가고 춘천고속도로에서 주가에 빠져 춘천을 들어갔다가 양구를 가요 앙탈갔다 몇번 했는데 너한테 그걸 물어볼걸 지금 생각나네 계속 생각나네 집에서 집에서 꼭 먹어야지 베려고 저렇게 표멍할게 다음은 남편이